고우석의 포스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LG로서도 막연히 관망하고만 있을 수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가 붙박이 마무리 고우석의 움직임에 따른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한국 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28일 LG구단의 요청에 따라 고우석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포스팅해줄 것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요청했습니다.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하면 이튿날부터 30일간 30개 구단과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LG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도전 기회를 열어줬지만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해놓은 상태로 고우석이 납득할 만한 계약 조건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미국행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LG는 납득할 만한 계약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구단주께서 하신다는 말로 에둘러 입장을 정리했는데 구단이 최종 방향을 잡을 기준선을 내부적으로라도 조금 더 선명히 마련해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 언론과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8일에 미국 한 언론에서는 세인트로이스가 불펜 보강을 위해 고우석을 영이 푸보군에 두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컵스가 고우석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에 LG로서는 막연했던 고우석의 포스팅 결과를 향후 현지 언론의 분위기를 통해 대략 읽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우석이 팀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시즌 마무리 구상도 해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팀은 새 시즌 투수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선발만큼이나 마무리 확보를 우선시하는데요. 고우석을 대체할 플랜 B 차원에서라도 서둘러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LG는 새로운 마무리로 무대에 올려볼 만한 카드가 풍족한 편입니다. 구의형 투수 그룹에서는 묵직한 강속구의 백승현과 더불어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빛난 신혜우한 유영찬이 우선 조명됩니다. 지난 정규 시즌 중에는 염경엽 LG감독이 백승현을 차세대의 마무리 후보로 꼽기도 했으며 다만 한국 시리즈를 거치고 불펜 투수들의 진가가 다시 드러난 측면이 있어 여러 각도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사이드함 정우영과 박명근도 마무리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LG로서는 고우석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들만큼 마무리 투수의 빈자리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우석뿐만 아니라도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마무리 투수뎁스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허락이라는 다소 애매한 스탠스도 이를 증명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